핽 핽 핽 핽 핽 핽 핽 형 나중에 나 만나면 잘했다고 말해줘 여긴 또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? 펜티엄 씨, 또 내 현관 비번 해킹했죠? 3일 4일 오고 원조율 값을 돌려쓰더만 좀 창의적으로 해봐요. 아니 여섯 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? 그만하고요. 한잔하시죠. 나 소주 안 마셔요. 써서 못 마시겠어. 그럼 맥주 마셔요. 또 취하면 내가 피곤하니까. 정선배가 왜 피곤한데? 뭐 때문에? 그러게. 나도 무지하게 궁금하네. 왜 왜 왜 김박사 왜? 글쎄, 나도 모르겠는데. 장아리 씨가 왜 피곤해요? 장아리 씨. 조심해요. 그러다 잡아먹히는 수가 있어. 뭘 생각하는 거야? 술에 잡아먹힌다고. 내가 뭘 생각했다고. 최강호 씨 아래에 있죠? 내가 데리고 올게요. 다 지낼 수가 있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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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